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 단연 1등인 이유로 8월 아이온큐 인재 동향을 분석해보면서 뛰어난 인재들이 집결 중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22년 8월 말 기준으로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 249 명이었는데요 이 숫자는 링크디인 이라는 이제 커리어 sns에 자기 프로필을 공개해 놓은 사람들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년 8월 말 260명으로 총 11명이 늘어났죠 8명이 새로 입사했고 아무도 퇴사하지 않았고요 3명이 프로필 업데이트에서 아이온큐 입사했다는 걸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재 석사급으로 10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박사급 이상인 인재들이 8월 달에 3명이 입사했는데 또 프로필 업데이트를 3명이 했고 퇴사자는 없어서 현재 핵심 인재는 15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전체 크기 중에 이런 석박사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통상 기업이 성장할 때 이런 핵심 인재도 먼저 채워놓고 그들을 돕는 그 아래급들을 뽑는 이런 형태를 보이곤 합니다 아이온큐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면 21년 9월에 한 130명 정도 됐는데 빠르게 성장을 해서 6개월 동안 23%, 1년 동안 50%, 2년 동안은 200%씩 성장을 해서 현재 링크드인에 공개된 사람만 총 260명이다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 영입 내용을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 인텔 퀀텀 컴퓨팅 연구부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등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빅테크 기업에서 신규 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시작은 약 2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목표는 약 300명 이상이라고 제가 아이온큐인 분들한테 인터뷰할 때 들었는데 인력의 약 50% 성장 예상을 했는데 현재 공개된 인원만 260명으로 총 인원 300명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쩌면 됐을지도 모르죠 여기에 공개 안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신규 입사자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한 10명 내외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개된 사람만 최근 임원급으로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두월도 제이패스라는 분은 베네수엘라 출신이신 것 같고 현재는 아이온큐 스태프 디어레티컬 피지세스트라고 해서 이론과학자 스태프면 한 부장급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입사를 하셨고 밑에 두 분이 좀 중요합니다 트래버라는 분은 구글에서 헤드업 인더스트리 산업 쪽 리더로 8년 반을 일하시다가 이제 아이온큐의 디렉터 마케팅 디렉터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상무 이사급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베일리라는 분은 블루오리진 이제 아마존의 우주항공 쪽 계열사죠 그래서 이쪽에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의 디렉터로 계시다가 현재는 아이온큐의 7월달에 입사를 하셔서 비서실장으로 시니어 디렉터 상무급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구글 블루오리진 미국에서도 최고 기업들 중 하나죠 이쪽에서 오셨다는 게 중요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근무하시던 분이 이분은 뭐 96년부터 2021년까지 일을 했으니까 27년을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시다가 지금은 아이온큐의 컴파일러 컴퓨터 언어 쪽 연구자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기술 쪽 그쪽 최고 담당자로 오신 것 같고 데이빗 탈티티 라는 분이고 카네기 멜론 컴퓨터 사이언스는 미국 탑 중에 하나입니다 카네기 멜론 컴퓨터는 그리고 아누자라는 분은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한 8년 반 정도 일하셨고 또 시스코에서 미국 퍼블릭 섹터의 디렉터로 계셨고 또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처 그리고 정부 교육 쪽 미국 동부 쪽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아이온큐의 글로벌 고객 성공 부서의 성무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굵직한 분이시고 사무엘 이라는 분은 인텔에서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팅 쪽 연구 과학자였다 이분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과학자로 8월부터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마이크로소프트 이분 AWS 이분 인텔 그래서 상당히 굵직한 임원급들 또는 부장 이사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몸값이 정말 비쌀 텐데 아이온큐가 아마 연봉을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스톡 옵션을 제공했는데 그걸 보고 온다는 거는 이분들이 아이온큐의 미래를 높이 사서 이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아이온큐의 이번 달에도 네로라는 뛰어난 기업들의 인재들이 8월 달에도 영입이 됐다 그래서 구글의 헤드 오브 인더스트리가 아이온큐의 마케팅 디렉터로 블루 오리진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디렉터가 아이온큐의 시니어 디렉터 비서실장으로 오셨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아이온큐의 컴파일러 컴퓨터 언어 연구자로 그리고 AWS의 미국 동부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정부 교육 쪽 리더가 아이온큐의 글로벌 고객 성공 쪽 상무로 오셨고 인텔의 양자 컴퓨팅 과학자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과학자로 왔다 상당히 굵직한 사람들 6명이 아이온큐로 이직을 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작은 스타트업에 적은 연봉 대신 RSU라고 해서 특정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면 무료로 나눠주는 주식 그리고 스톡옵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을 주고 받고 온다는 거는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도 느꼈지만 이직이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미국이 하지만 철저히 계산해보고 이직을 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들 이적 시장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해당 필드 사람들은 아이온큐의 미래가치를 높게 보고 지속적으로 이런 굵직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아이온큐 계속 모이고 아이온큐의 몸집이 불어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분야의 1등이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달 전쯤에 나눠드렸던 건데 적자 성장주 기술주들 모니터링 포인트는 흑자 전환까지 캐시가 충분한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가 그리고 재무적 기술적 목표를 잘 달성하는가 임원지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실력이 있는가 인력 동향은 어떤가 사람들이 잘리고 있냐 성장을 하고 있냐 또 성장을 하고 있으면 모이는 인재들 수준이 어떻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판단을 한번 해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을 보면 리게티, 디웨이브, IBM 정도가 있는데 최근 동향을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5.5밀리언 달러 현금성 자산은 6,700억 그리고 시애틀 제조시설을 가을부터 가동하고 스위스 퀀텀 바즐이라는 곳에 2대의 양자 컴퓨터 판매로 36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를 했고요 또 다른 마일스톤인 64aq 이 정도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2025년까지 내겠다라고 했고 특별히 9월 27일 퀀텀 월드컹그레스 QWC에서 중대한 업데이트 발표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CEO인 피로제품의 사장님과 CTO 김정상 교수님이 같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 날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게티의 경우에는 인력을 30% 잘랐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2분기 매출이 3.3밀리언 아이온큐에 비해 한 절반 수준 현금성 자산은 1,400억 아이온큐의 4분의 1 수준 그리고 최근에 QPU를 판매했는데 9큐비트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기는 어렵다 정도로 보고 있고 디웨이브는 더 위험해요 2분기 매출 1.71밀리언 아이온큐의 3분의 1 수준 현금성 자산은 660억 원 아이온큐의 10분의 1 수준 대출 50밀리언 유상증자 150밀리언이 예정돼 있어서 총 2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디웨이브 시가총액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주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디웨이브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이 리게티, 그 다음이 아이온큐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는 IBM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생태계가 제일 커요 고객사도 제일 많고 하루에 연산되는 양자 연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거점을 구축하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양자 플랫폼 선점을 노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인 중간 단계 오류율이 있는 디스크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도 쓸만한 사용 사례 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런 학계랑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경쟁 상대에는 아마 IBM 정도가 유일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이 양자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 6월 말에 대한민국 정부 기업이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양자 과학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자 산업은 양자 시대는 더 이상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양자 시대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양자 분야에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의 투자 근거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양자 기업 그 중에서도 1등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 1등인 이유로 저번 달 아이온큐 인재 동향 분석해 봤고요 뛰어난 인재들 빅테크들 그 안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아이온큐에 집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진행 중인 가을 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라는 멤버십이 있어요 여긴 이제 아이온큐 뿐만 아니라 매일 미장 시왕이나 뭐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재테크 인사이트 마인드 세팅 월별 분기별 또 제가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도 공유 드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9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삼성역 근처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산업의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온큐 심층 분석 양자에 왜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하고 Q&A 세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참여 신청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2 3 4 4 5 6 6 6 10 10 10